LONDON OTWA TOKYO GO KINGSTAN HANOI BANF PARIS LONDON OTWA TOKYO GO KINGSTAN HANOI BANF PARIS 아영 마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떻게 왔지? 안녕하세요 아영 마마 감사합니다 다시 이번에 올 수 있느냐고 물어봤었는데 엄마가 못 올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노래의 목표 당시 태 sunglasses debut 오늘 소송의 여러분의 여전히 새해는요 아야나 안녕 잘 지내고 있지? 엄마 수술 때문에 팀 합류도 늦게 하고 아픈 엄마 들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아이돌이 꿈이 너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가야 한다는 엄마 말을 따라 준 것은 최고의 선택이었지 아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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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고 공연 너무 멋있었고 저 위에서 숨어있느냐고 혹시 저 위에 보일까봐 하나도 안 보일 모자를 왜 이렇게 가리고 있느냐고 정말 혹시라도 눈치채면 안 되니까 정말 아연이와 저희 젠블루 멤버들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시아 아연 맘마 감사합니다 젠블루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출발 진상